자, 1등 받습니다. 이게 영어가 여기가 빠지는 것 같아요. 어가 없어, 어가. 라이크 제이팍. 라이크 제이팍. 라이크 제이팍. 어가 아니고. 지금 영어가 4개니까. 자, 라이크 제이팍. 제이팍. 여기에 내가 들은 거 이거 꼭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넋살 돋고 우리는 엉덩이를 듣긴 들었는데. 아니, 그러면 뭐 우리 지금 다 3명. 한 번 두니까. 영웅을 다 써도 되지 않나? 영웅을 다 써도 되지 않나? 진짜. 영웅을 다 써도 되지 않나? 진짜. 이건 내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빨리 하는 게 나은 거야. 어, 그건 좋았어. 무조건 빨리. 알고 가면 좋으니까. 알고 가면 좋으니까. 알고 가면 좋으니까. 아니, 써도 되고. 자, 그럼 진행시켜. 오케이, 권혁수 씁니다. 자, 해문볼. 이게 뒤에 어떻게 될지. 제가 해문볼을 사시는 분 간 것 같은데요. 어디 갔어? 저 문 열어봐요. 없는 것 같은데. 빨리 와. 본인이 들고 오세요. 영웅 참. 본인이 들고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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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참.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 그냥 여기다 봐. 혁수 씨도 몰래 하나 봅니다. 어? 어? 오야, 묘한 표정인데요? 어? 한 번만 더. 오케이. 어, 이게 헷갈린다. 아니, 아니, 없는 글자인가 봐. 근데 혁수가 글을 잘 못 읽어요. 아, 그러면? 그러면은 글자인데. 자, 여러분 남을 너무 헐뜯거나 이러지 마요. 제발 좀. 자, 이 표정이 약간 묘한 표정 짓고 갔거든요. 오, 대박이다. 아, 그래? 대박이야. 아니, 갈까 갈까. 오케이. 야, 금손이네, 금손. 일단 뒤에 건 뒤에 생각하자고요. 야, 대박이야. 진짜로? 다 뽑는다고? 재밌게 좀 뽑아줘, 재밌게. 이거 어떻게 재밌게. 이거 재밌게. 아, 그렇지.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재미 나온다, 재미 나온다. 재미, 재미. 야, 재미 나온다, 어, 재미 나온다. 재미, 재미, 재미. 재미 나온다. 아, 실망쓰. 본인이 보는 거예요. 본인 먼저 보고. 어? 재성이 형도 뭐 좋은 거 봤나 본데. 봤어? 지금 제자체인의 의견에 의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진짜 이런 날이 왔어요? 지금 저희 쪽에서 회의한 결과. 한번 만들어봐. 저희 쪽에서 회의한 결과. 혁수, 재성 씨는 좋은 거. 범 씨, 미안합니다. 아, 유감. 채권은 정확히. 유감, 유감.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 언급하자면. 예, 예. 지금 P.O.C가 얘기하는 순간 제 글자가 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예. 거의 여러분들 확신한 문장 안에 있는 글자를 뽑아서. 그러니까. 사실 다 같이 늦게 하는 뭐. 다두찬, 꼴드찬. 다두찬. 네, 한번 듣고. 꼴드찬이 어때요, 형? 꼴드. 꼴드? 그래, P.O 왔는데 그냥 화끈하게 가자. 자, 여러분. 오늘은 꼴드찬 없습니다. 어? 왜? 오늘은 꼴드찬이 없고. 네. P.O만 들을 수 있는. 오. 피드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써야지, 이거 써야지. 야,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야, 그냥 정답이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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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 하고 있어. 피드찬을 할 때는 남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옆에서 기웃거리는 게 안 되는구나. 네, 옆에서 흘러나오는 거 들을 수 없고. P.O만 들을 수 있게 저희가. 그게 나아. 특수 시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다시 입대 하나 봐. 다시 입대 하나 봐.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고비라도 얼마나 끈지. 장난도 그렇게 치면 안 돼. 자, 뭘 쓰시겠습니까? 다드찬, 피드찬. 아니, P.O야. 피드찬 하자. 피드참. 이거 들을 맞춰. 그게 제일 나아, 지금. 지코 건데. P.O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P.O는 어디 가? 진짜 가서 들어가? 아니요. 제 앞에서 듣습니다. 자, 패드폰 갖고 오세요. 종이 아끼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쪽으로 오세요. 자, 갑니다. 다들어.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피드찬. 앞에 혼자 나가야 돼. 으쨰. 우리는 절대 안 들려. 어? 뭔가 한 것 같아. 들었다. 됐어요. 끝났어? 됐어요. 끝났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됐다, 끝났다. 여기서 어떻게 들려야 돼. 자, P.O 끝났습니다. P.O 끝났고요. 자리로 들어갑니다. P.O 자리로 들어갑니다. 들었어. 듣긴 들었어, 듣긴 들었어, 듣긴 들었어. 끝났어. 첫 줄, 첫 줄. 첫 줄, 첫 줄. 그래, 쟤 들을 수 있어. 끝났다, 끝났어. 자, 전사들아 모이자. 제발, 제발, 제발. P.O 타임. 맨 앞에는 이게 안 들려. 왜 앞은 가뿐이 센까? 그 정도면. 뭔데가 있어, 진짜? 땡땡. 왜 앞은. 왜 앞은. 왜 앞, 왜 앞. 가뿐이 센까. 왜 앞은 가뿐이 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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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뭔데? 영웅이 돼야지, 여기서. 전 마지막에. 들은 게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 퍼즐입니다, 저는. 혁수 먼저 얘기해봐. 지금 저는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영웅이라니까. 알맹이를 좀 얘기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무나 시작 좀 해봐요. 서로 영웅이 되려고, 끝에 마지막 거 하려고. 아니, 나라니까. 내 예상인데 나는 앞에 두 글자 같아. 내 예상이야. 그러면 필요 없고 있는 것 중에 틀린 글자가 있어요. 어? 어? 이 부분이요. 텐션이 오르는 그 지점이. 네. 지금 저 칠판에 적혀있는.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어?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어? 너희들이랑 상의, 완성뿔 필요가 없어. 내가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얘기를 할 때는. 아, 땐? 땐! 아, 이제 오를 땐? 너희들과. 아, 이제 오를 땐은 땐. 텐션 오를 땐? 너희들이랑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어. 그게 자연스럽네. 알았어. 그게 자연스럽다. 땐이 무조건 맞는 것 같다. 땐이네. 예상아,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빠져. 형. 됐어? 텐션 오를 때는. 좋다. 그럼 이제 맨 앞에. 자, 앞에 동기차 채우면. 나감내면. 맨 앞에 어떤 외압이냐. 어떤 외압이냐. 여러분. 외압 중에 어떤 외압이 있습니까? 이 선배들의 외압도 있고. 5, 6, 6. 우리 피드들의 외압도 있고. 이 피드들의 외압. 그렇죠. 적군들의 외압도 있고. 그렇지. 옳소. 그런데. 어? 어? 아니, 별거 아닌 외압은 우리가 가뿐인 셍까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아주 묵직하거나. 그 많은 양의 외압. 여러분 같아. 중압감이 느껴질 정도의 외압. 그런 걸 우리가 가뿐인 셍까자. 그렇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5점. 그게 뭐야? 자. 온갖 외압은 가뿐인 셍까. 온갖 외압은 가뿐인 셍까. 근데 그거 아까 탱구가 얘기한 건데. 어? 탱구 어이구와. 뭐야? 첫 봤어. 탱구가 뭐. 옷을 왜 계속. 그러면 저게 맞아. 그럼 저거 맞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 맞아. 영웅 참. 저도 근데 제 거 영웅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거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위에 입는 게 뭐죠? 상의. 그거예요. 잘 됐어. 버리는 카드였군요. 텐션 오를때 하의는 필요없어. 이상하잖아요. 텐션 오를때 하의는 필요없어. 진짜 이상하다. 걔는 바지는 입고 있어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영웅들의 활약. 영웅들의 활약으로. 일단은 채워졌습니다. 정답 존으로 퓨를 보냅니다. 정답 존으로 퓨어 갑니다. 텐션 오를때 생 필요없어. 생가로 가실 거면 죄송한데 생가로 부탁드립니다. 생가. 그러니까 생가는 또 사는 곳이니까. 거기 보시면 임영웅 씨 생가도 있을 거예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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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십니까. 어휴. 이 친구 이거. 임영웅 씨 여기 살기는 좀 좁지 않나요. 진짜 대단하다. 플러 주세요. 온갖 외압 은갖뿐이 생가. 텐션 오를때 상해 필요없어. 라크 제이파. 아쉽다. 아쉽다. 한 그릇씩.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 그릇씩 나올지. 축제입니다. 한 그릇 나온 축제예요. 결과. 피오의 컴백쇼. 결과는.